DB 손해보험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여기 있던 무가 다 어디갔지? 무과장도 아니고 대출회사에요? 무? 네 무과장 아닙니다 자 3월이 드디어 됐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해지 혹은 질병수습이 1호종수습이 요율조정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변동이 예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에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또 하나 연계에요 내 맘대로 골라 담는 설계 연계가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3월은 모든 보험회사가 절판이고 성숙이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 많이 찾아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값 보험료 매외 종수드비가 연 1회 운명 매외 종수드비가 등장이 됐죠 연간 1회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있어도 별로 인기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자 지금 현재 암치료비죠 6억 KB, DB, 메르치, 현대 판매하고 있어요 또한 핫 이슈가 질병수드비 상급 질병수드비가 250만원에서 한 이틀정도 팔다가 100만원으로 떡날댔죠 그래서 100만원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1인실 60만원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연 1회 비갱신 다빈치 로봇암 로봇수술 그래서 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또 밑에 비갱신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1억까지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다인실 2번 보장 상급종합병원 10만원 상해 질병치료전금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험료예요 무예지 황금평 그래서 요율조정이죠 질병수드비 1배책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고요 담보 변경으로 인해서 반값 연 1회로 질병수드비 1호종이 매회 1호종으로 일단은 지금 담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친단보죠 KB손해보험처럼 365일 입원당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참 말 우리 빅5죠 멜치, KB, DB, 현대, 삼성 여기는 어디 한 군데가 잘 만들잖아요 그대로 쫓아야 해요 그대로 그래서 131, 181이부터 365일 보장으로 기가입자 업셀링 가입이 가능하고 고양이도 가입이 가능해요 페플리, 반려, 묘보험 반려묘보험 발음도 힘들다 네,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 1인시, 2번 일당 어느 날 고객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저 2번 하러 왔는데 1인시 다 찾는데 저번에 가입한 보험에서요 당연한 당연히 다인실로 보장되죠? 네, 목소리가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2번 하러 왔는데 1인시 다 찾다고 저번에 가입한 보험 당연히 다인실로 되죠? 어? 고객님 그거는 1인실만 되고요 다인실은 안 되는데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보험 가입했나요? 하면서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1인시, 2번시 60만원 드릴게요 저,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저번에 가입한 보험에서 수술비도 보장되나요?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DB에서 100만원 하지만 타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더 D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 조건으로 DB가 업계 최고예요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50만원 그리고 종합병원 10만원 합의 1인시 60만원 되고요 거기다 상해 질병치료정금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손해보면 50만원 이상인데 여기서는 100만원부터다 요거랑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수술이든 입원이든 통원이든 수술하면 매회 100만원 나오는 거 거기다가 상해 수술비도 10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같이 비교해서 기본담보 최소로 넣어가지고 준비하시면 완전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죠 최대 100만원까지 3월달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이틀만 판매했던 250만원 제가 그렇게 가입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100만원으로 축소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DB만 100만원이고요 KB는 50만원 그 다음에 S화재는 아예 없습니다 혹시 타사 먼저 보고 보험료 걱정하시나요 D사는 2550원 하지만 A사는 5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천원 보험료는 2배 보장은 2분의 1로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함께하면 더 좋아요 1호종 수비비 그래서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20, 30, 200, 1000, 1000 질병수비비가 7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1인실 60만원 요것도 덤으로 드릴게요 이게 가입하셔도 제가 저번에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 1인실 종합과 그 다음에 암치료비 6억 거기다가 그 질병수습이 120만원 이렇게 넣으면 보험료가 2만원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큰 수술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받는 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열이 심해 병원에서 검사하니 과거에 있었던 담속이 이동하여 담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담도내시경 수술을 받았다고 보험금이 무려 엄청 220만원 220만원 지급이 된다는 거죠 SOG는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보니 협심증이 진단받았어요 알고보니 스탠드 삽입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DB손사에 DB손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술비가 가입하니 다행입니다 무려 360만원이나 지급이 된다는 거죠 타산은 70만원밖에 저렴하다고 다른 상품 가입했으면 큰일날뻔했죠 상급종합병원은 보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급종합병원에 A2G A2G 일단은 검사비용 MRI 그 다음에 양전자 단층 촬영 PT죠 그 다음에 CT MRI 바늘생검 진단비 이런 건 모두 다 자잘하게 지급이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2번시에 1인실 다인실 그 다음에 수술 질병수두비와 상해 종합병원 수두비 이렇게 해서 합이 200만원 그리고 통원시도 내열관 허혈성 암치료 각각 30회씩 10만원 동양생명은 100만원인데 그죠 좀 약간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2만원대 2만8천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두비 굳이 가입해야 될까요 요즘 상급종합병원 관련 보험이 엄청 유행이라 저도 하나 가입했어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그럼요 흔히 아시는 대형 대학병원은 입원 또는 수술을 받게 된다면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곳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상급종합병원 수술비는 DB손해보호만 판매하고 땡땡은 없네요 이 담보는 필수인가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자주 받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흔히 말씀하시는 치액 용종제고 작은 수술은 동네 의원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신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에서 크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큰 수술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내시경 담도수술 연간 8만건 이 중에서 약 4만7천건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수술 또한 약 6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요 스탠드사비수술 치환수술 절제사비수 같은 경우는 병의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큰 수술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을 쫓아 쭉 늘어나는 365일 일당 기존은 어깨 공통이 기존 일당 이제 면책 지금은 365일 일당이 생겼습니다 물론 1위부터 365일까지 입원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엔 병원에서 2주 3주만 입원해도요 다 나가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돈을 안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지 입원을 잘 안해준다는 겁니다 365일은 에바참치입니다 에바참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장기 입원 중 환자 중 7명에 1명은 181위 이상은 입원 환자 이거 통계치인데 믿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하여튼 뭐 믿겠습니다 네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은 15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일당도 10만원 그리고 입원일당도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 모든 게 365일 한도로 보장이 되면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1년 내내 일단 입원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하늘의 별따기가 뭐예요 달에 가서 탑질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네 자 1호종 질병수습이 모든 게 유리한 DB의 수습이에요 보장이 유리하죠 보장이 그래서 DB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가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체외충격파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외충격파는 타사들은 1종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근데 DB는 2종에서 크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노란색 K사 S사 다 면책이에요 다 면책이기 때문에 질병수습이 물론 종수습이에서는 생명보험 약관 임시축사원 요실금 치액 보장이 되지만 질병수습이는 업계에서 유일무이 오로지 온리 무의라게 정말로 온리 지금 D사밖에 가입이 보장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보장은 훨씬 좋은데 보험료는 제일 저렴해요 자 D사 질병수습이 종수습이 연일에 14,000원 질수 종수 매회 21,000원 그리고 질수 종수 이사 이거는 25,000원 정도 당연히 D사가 수술보험에 명가 그래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다빈치 로봇암 수습이에요 암 DB 손보가 제대로 보장받자 다빈치 로봇암도 연간 1회로 죄송합니다 딱 굳이 나오네요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연간 1회 반복 보장이고 DB는 연간 1회 타사는 최초 1회 최초 1회는 딱 한 번만 받고 평생에 끝난다는 거죠 DB는 연간 1회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일단은 로봇 수술하면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랑 고작 겨우 200원만 더 내면 비갱신용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DB 같은 경우는 비갱신 960원이고요 노란색 K사는 750원 C사는 755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 역시 D사가 꽤 유리하다 간편 지금 보험이죠 간편 보험도 천만원 타사는 반토막이죠 KB나 현대는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D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암 같은 경우도 지금 DB 손보가 제대로 보장받자 비갱신용으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상품은 이 특약은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판매가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아무래도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DB 손보가 아니면 없거나 비싸거나 비갱신용 탑재 타사도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불가해요 건강체가 18,000원 타사는 32,000원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드럽게 비싸 드럽게 간편 보험료도 25,000원 타사는 48,000원 거의 반값 정도 반값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저류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갱신용으로 총 납입보험료는 4344,000원 약 46% 저렴하고요 지금 타사같은 경우도 갱신같은 경우는 쭉쭉쭉쭉쭉쭉 보험료가 올라간다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암 주요 치료비 지금 두 달 전에 판매가 되면서 정말 많은 데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암치료 환장의 치료비용이죠 이거 괜찮네 환상의 암치료 정말 환장할 치료비용 일단은 2014년 9월부터 간폐쾌장암도 중입자치료 오 좋네요 원래 중입자치료가 거의 다 전립사암 99% 났는데요 이제 올해 9월부터 간폐쾌장도 중입자치료되면 특히 최장같은 경우는 한번 진단받으면 거의 뭐 진짜 사형선고라고 하잖아요 중입자치료 99.9% 거의 치료가 되다 보니까 하지만 치료비용은 6천만원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지만 병원비가 부담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표적항한 치료비용은 약 7200만원 정말 비싸죠 이런 모두가 실수로 커버가 안되요 통원시에는 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론은 본인 부담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올커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검사 반응생검 진단비 MRI 양성자 단층촬영 그 다음에 진단비는 암진단비 수수비 항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DB 손해보험에 남성은 5만4천원 여성은 4만6천원 그래서 암치료비 6억까지 넣으시고 거기다가 암주요치료비 표적항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에 암지저통원비 MRI 양전자 CT MRI 초음파 반응생검 조지 병리 진단비 항암 방사선까지 이 모든걸 모아 모아서 넣으시면 4만원대로 정말 종합적으로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암주요 더블페이암 일단 3월달에 암주요치료비 제가 봤을 때 이슈이지 않을까 지금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더블페이암이에요 더블페이암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체증형인가 도대체 뭔소리야 자 수술같은 경우는 관연수술이죠 육안으로 본 다음에 칼로 자른거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비관열은 여기 나와있는대로 내시경 카테터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 조사 이런게 비관열 항암같은 경우는 세포독성 항암이나 표적항암 면역항암이죠 카티 키투르다주 옵티보주 이런것들을 많이 하구요 특히 방사선 치료비같은 경우는 X선 중입자 가속기 토모테라피 양성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이런걸 많이 하는데요 이런거 할때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죠 자 FC님이 아니고 우리 고객님 고객님은 어떤 암치료담보가 더 좋으세요 DB는 둘다 가능하다는거죠 암주요치료비요는 최대 보장금액이 커요 장기가 암치료시 2천만원씩 깨소 5년동안 최대 1억까지 진단비식으로 나오는거구요 더블페이 암치료비는 가입금액이 두배까지 가성비 좋은 암치료비에요 그래서 저렴한 업셀용으로도 추천해드려도 매우 매우 좋다는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정맥이죠 내동맥 패트체크 부정맥 알아보기 현재 부정맥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돌연사의 원인이 부정맥 부정맥은 빅맥이 있고 서맥이 있고 콩닥콩닥 빨라지는거 아니면 천천히 느려지는거 특히 i-47 i-47 발전성 빗맥 i-48 신발세동맥 조동 i-49 기타부정맥 i-50 신부정 이런 부분들 정말 진단을 받고 아무래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서 2022년도 10년 새에 거의 두배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받는 진단코드는요 역시 가장 많은 뭐죠 i-48 10만 새동 조동 2위가 기타부정맥 3위가 발전성 빗맥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걸리는데 특히 i-49 기타부정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보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i-47 48 49 이 4개의 순한계 질환 천만원씩 각각 드리겠습니다 내열관 질환 중에 비중이 28.7% 특히 필수보장인데요 초저렴하고 내동맥류 진단비도 500만원 내동맥 진단비가 약 5배인 내동맥 진단비가 2천원정도 하는데 내열관은 만원정도에요 약 5배정도 비싸다 그래서 내동맥류도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통합뇌심 아버지께서 내경색 받았어요 검사하니 협진증 진단도 있고 그래서 첫 외례도 받고 계속 있을 외례는 걱정되고 재활치료도 걱정이에요 내열관 심혈관 순한계 혈관질환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의 재발도 높고요 아니면 다른 혈관질환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반복보장 핵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합 진단비에요 그래서 뇌심장 비갱신형우 2천만원씩 12번까지 보장을 받고 연 1회로 반복 보장되는 뇌혈관 심장 산정튼내 진단비 산정튼내 같은 경우는 진단받고 약물치료나 수술해서 병원에서 산정튼내 환자라고 분류가 되면 2천만원 화끈하게 지급이 된다는 거 세번째로는 연간 30회 매년 리필에는 뇌혈관 허율성 통원비죠 통원시에 40만원씩 연간 1회로 혈전종의 치료비도 비갱신형으로 2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통합형 뇌관련 진단비에요 통합형 뇌관련 진단비는 뭐 KB도 그렇고 지금 딴 데서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I40 예전에는 뇌혈관 허율성 진단받으면 1회받고 어떻게 했죠 끝났어요 최초 1회로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받으면 2천만원 뇌경색 받으면 또 진단비가 나오고 또 여기서 보면 뇌출혈 아니면 거미마카출혈 받으면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물론 두세 번 진단받으면 정말 죽어야죠 하지만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과거에는 최초 1회받고 끝났다고 하면 지금은 여성분들 유망한 진단받으면 1억 나가고 자궁암 걸리면 1억 나가고 각각 부위별로 9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보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합형 뇌관련 파킨스피병 진단비도 있고요 뇌전증도 있고 주요 상해 뇌출혈 진단비도 상해 S코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은 혜택을 은근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형 심장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 만성허혈 심장병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이런 쪽으로도 진단비 가능이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급성 아급성 신내막염 아니면 급성 신근염 이런 걸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근병증 혹은 발자성 빈매 아니면 신바세도미 조동 심장 부정매 신부정 이런 걸로도 한 번씩 받으면 다 각각각각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폐동맥 장애 비유마치성 순모판장애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발판막 질환 유마치스 순모판질환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나빈면제 종합보험과 나빈면제 잘 체크하고 있으시죠 나빈면제 특히 어린이보험도 아니고 허혈성 내열관 진단체도 나빈면제가 되는 지사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나빈면제가 되면서도 타사의 성인 내졸증 급성보다도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장 범위는 더 화끈하게 넓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30일 입원에서도 인수해주는 상해 디스크 뭐 질환 예외 인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입원일수 당사는 30일 이내에서도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타사는 15일 이내만 되지 이유는 안됩니다 보험료도 355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구요 암 내열관 허혈성 당사 상해 오케이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와 보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팻블리 발련료인데요 고양이 뭐 이런것도 많이 있는데 고양이는 한번 쭉 보시고 그냥 타사보다 저렴하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자 상해도 자 운전자 상해도 추간판 치료력 때문에 전기관 부담보가 나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디비는 입원중만이면 무조건 프리패스에요 타사는 뭐 운전자 보험 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고지하고 보험 청구하던가 다치거나 이면 거절된 경우 많은데 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71세 이상도 유병자도 자동승인이 되고 디비가 간편 플랜으로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